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 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해 11월 달에 한번 영상을 제작했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부정확한 것 같아서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관심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러시아어를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고 당시에도 이대 라든가 이쪽으로 공부하러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물가가 비싸서 모스크바나 이쪽으로는 그때 1달러에 28루블 30루블 이하로 할 때 였거든요 제가 그때 러시아로 출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물가가 비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환율이 1달러에 65루블에서 75루블 보통 해요 지금은 오늘 확인해 본 걸로는 75루블 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2013년 2014년이죠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때만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러시아로 유학을 가기가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를 배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많이 갔었죠 그 이후로 러시아가 물가가 싸지면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러시아로 주로 많이 갔어요 지금도 물가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 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조카를 두 명을 우즈베키스탄에 데려갔었어요 한 친구는 국내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가서 공부를 좀 해서 이제 대학에 입시를 준비를 시켰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는 한국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중2권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추천을 해서 한국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도화된 그런 교육 과정을 반복하는 것보다 좀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어떻냐 라고 제안을 해서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영국계 대학교의 분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올해 이제 졸업을 하는데 뭐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영어로 4년간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 있고 러시아어도 뭐 지속적으로 개인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러시아는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 한 23살 때 영어와 러시아어를 일정 수준 이상 평균 이상 수준으로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쪽 러시아어나 CIS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쪽에 취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아예 목표를 잡고 그렇게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터시켄트로 유학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대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는 경우도 있겠죠 초등학교라든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기본 교육제도는 9년 3년 그리고 대학교예요 외국계 시콜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12년을 바로 다 끝내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스쿨인 타시켄트 인터내셔널 스쿨 TIS라고 하는데 타시켄트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아니면 영국계 스쿨이 또 하나 있어요 생긴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전 학년이 다 있진 않은데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하이스쿨 과정까지 다 하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바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데가 있고 그 두 개의 학교가 이제 가장 비싼 학교죠 미국계 TI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교사들이 와서 이제 가르치고 뭐 여러가지 교육 시스템이나 시설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지금 아마 한 2만 5천불 정도 1년에 한 해 학비가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계 시콜라는 영국계 스쿨은 그 가격의 한 반 정도 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또 다른 옵션이 그 러시아어로 하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자녀가 없어서 제가 자녀를 그 스쿨에다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들은 얘기에요 옆에 학부형들한테 러시아계에서 만들어 놓은 사리바교 또 러시아어로 하는 사리바교가 하나 있어요 니자미 사범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 타시켄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들어가는 학비가 한 5천불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5천불도 하신 작은 돈은 아닌데 TIS나 아니면 영국계 스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니까 그런 학비적인 측면도 있고 러시아어로 수업을 하니까 러시아어를 거의 네이티브로 배우는 데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꼭 비용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효용성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세 가지 학교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타시켄트로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중에 첫 번째가 웨스터민스턴 영국계 대학교의 분교 저희 조카가 공부한 데가 거기고요 커리큘럼이나 과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국 학교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수업도 당연히 영어로 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그랬죠 웨스터민스턴 타시켄트에서 4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석사 과정을 바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고 그 말고 또 다른 선택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대학교가 있는데 이 싱가포르 대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싱가포르 대학은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대학이 타시켄트에다 분교를 만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세계 막 탑하는 그 싱가포르 대학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싱가포르 대학교도 꽤 수준이 높은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칠란자르 쪽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토리노 공대라고 토리노 공대는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온 지가 한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2011년 12년 그때 개교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건축과도 있고 공학 관련된 학과들 해서 몇 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 공대하고 투린 우리가 토리노 이탈리얼은 토리노라 그러고 영어로는 튜린이라고 하는데 이 튜린 공대가 가장 쳐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본교 자체가 그래도 이탈리아에서는 탑에 들어가는 대학교이고 거기에서 와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세계와 또 하나 이제 모스크바의 최고의 대학교 우리 소련의 하바드라고 할 수 있는 엠게우라는 대학이 있어요 엠게우 모스크옵스키가스달스벤니우니베르스제트 해서 엠게우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지금 타시켄트의 분교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퍼펙트 모바일 우리 갓스피달리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대학이 인문사회학 계열 학과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CIC 쪽에서는 인정해주는 대학교인데 다만 이제 러시아어로 수업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은 러시아어를 모르면 나머지 싱가포르 대학교 즉 튜링공대, 웨스터민스터는 영어 시험을 IELTS 6.0을 넘어가면 거의 뭐 입학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거에요 IELTS 6.0이면 아마 뭐 수능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만 통과하면 입학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대학교고 학비는 저희 조카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1년에 한 3,000불 정도 했었거든요 1년에 3,000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올라서 1년에 4,000불 정도 하는 걸로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0만원쯤 되네요 500만원 정도 9월에 개학을 하고 아마 싱가포르 대학이나 웨스터민스터이나 튜링대학교, 토리노공대나 다 비슷할 거에요 아마 현지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할인된 비용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불 대의 학비를 내는 걸로 제가 들었고 아예 이런 외국계 대학교 말고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쪽으로 한번 알아보신다 그러면 아직까지 러시아어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를 들어가기가 언어문제 때문에 좀 준비가 쉽지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타시켄트 정경대 라고 있어요 정치외교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요 총리도 여러 배출했고 장관이라던가 외교관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배출한 대학교라서 타시켄트 정경대학교가 꽤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그리고 이제 타시켄트 경제대학교라고 지금 타시켄트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뭐 그런대로 경영학 쪽에서는 일단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장 차주는 대학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언어 관련돼 가지고 세계언어대학교에서 러시아어라던가 영어를 배울 수도 있겠죠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배우면 괜찮겠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러시아에서 하면 더 멋있죠 그 거리의 사람들 다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어니까 러시아에서 배우면 반면에 타시켄트 물가가 러시아에 비하면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이제 러시아어를 보편적으로 타시켄트에서는 많이 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어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사투리가 없어요 일부 어휘가 오스커바에서 쓰는 어휘와 타시켄트에서 쓰는 어휘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자르나 아니면 리낙 시장 러시아어로는 리낙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바자르라고 쓰는데 러시아에서도 바자르나 말을 쓰긴 쓰지만 그 단어를 쓰면 이게 우즈베크 쪽에서 러시아를 배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몇 개의 소수 단어들을 제외하고 나면 러시아어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티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언어대학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런 우즈베키스탄의 대학교들은 아마 등록금이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2,000불 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시골라를 다닐 경우에는 따로 생활비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대학생이 혼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생활비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을 구한다 그러면 한 달에 센터 쪽에서는 한 300불 정도 그리고 투린 공대 라든가 저기 뭐야 싱가포르 대학교는 약간은 센터에서 한번 벗어난 지역이니까 거기는 한 달에 200불에도 원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는 만약에 공부만 한다 그러면 생활비는 한 달에 한 2,300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껴 쓴다 그러면 한 달 생활비 500불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이 조금 여유가 있겠다면 한 1,000불 정도면 학생들로서는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물론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미래에 약간 인터내셔널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특히 이제 한 3,4억 명이 사용하는 러시아어를 그 러시아 경제권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꿈은 일을 어느 정도 해서 자리를 좀 잡아 놓으면 모스크바 엠게우에서 러시아 문학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경영학 공부하느라고 한 2년 동안 시간과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진짜 여유가 생기면 모스크바 엠게우에서 러스카의 렛드라뚜라를 한번 러스쿠유 렛드라뚜라를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초중고등학교 든 아니면 대학교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혹시 우즈베키스탄에 가시게 되면 자제분들도 데리고 가셔서 글로벌한 경험들을 해보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